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져왔다XX 바이러스란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은 지능을 뛰어넘고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럼 교과서가 틀린 거예요? 틀렸어 야 야 야 잡아 잡아 한주야 한주야 아니 뭔데 무슨 일인데 부산행이다 저기 니가 왜 학교에 나와 영화에 나와야지 바이러스야 바이러스야 감염된 인간은 극한의 공포심을 느낀 후에 오직 살기 위해 상대를 공격한다 인간으로 죽느니 괴물이 돼서라도 살아남으라고 다 죽을 거야 피만 같은 거 갖춘 마요 악 아악 아악 제발 도완수사 죄송합니다.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. 달려! 달려! 안쪽 빨리! 안쪽 빨리! 손 놓지마. 놓치지도 말고. 맞다. 맞다.